늦었어, 늦었어. 아, 늦었어, 완전 늦었어. 형, 야, 어떡하니? 나 알람을 두 개나 맞춰놨는데 어떻게 두 개 다 못 듣고 그냥 다냐고. 야, 너 WPW 신드롬 환자 수술해본 적 있냐? 어, 한 번 있었지. 그때 카디오 컨설트보고 EP 스터디하고 에이블레이션 한 다음에 수술했는데 왜? 누가 WPW 신드롬이래? 박민국 교수 VIP 환자 말이야. 아무래도 그거 같던데? 우리 사귈래요? 어휴, 콜이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야, 잠깐만. 왜? 또 눈꼽겼냐? 오늘 하루도 수고하라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 너도 서우진. 오늘 하루 수고. 아, 이봐요 서우진 선생. 무슨 꼴을 또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수술실 바닥에 또 고꾸러져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내가 또 얻고 뛸 테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동안 네가 해낸 수술이 몇 갠데. 그런데도 아직 뭐가 겁나는 게 있어요? 차은재 선생.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건. 여기 있는 저 달리기 선생이 아주 응급처치 잘했다. 뭐 나한테 일일이 확인받을 거 없어. 이건 네 수술이야. 네 확신대로. 5분 안에 결정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차은재 선생. 뭐 주세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누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왜 그래? 뭔데? 너 차 견인당했냐? 그런가 봐. 어떻게 해?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같이 가줘. 아 그래 주겠나? 아 그래 준다면 참으로 고맙겠는 말. 밥 사라. 물론이지. 고기도 같이. 이보게. 엄마가 난 카드를 끊어버려서 돈이 없다니까. 이보게! 같이 가세! 괜히는 소로 하세. 아니 소울언니 고정하시게. 좋은 생각이. 치킨은 어떻소? 치킨 끊었다니. 어? 자네 어디 아픈가? 어? 치킨 끊다니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누가 넣으시오. 치킨이 끊다니. 야 치킨이 끊다니. 어? 아니 보기 좋네. 그렇지 엘리자베스? 바람 들어오는 거 아니요. 치킨이 끊고 말해. 자네 미쳤는가. 솔직히 말해보게. 차빈 있는감? 나도 없다네. 올 길에. 잠깐만. 어떻게 해? 그 자식 좀 치워줄 수 있겠냐? 니네 꼰디는 핑계고. 진짜 이유가 뭐야. 그 새끼가 돌단병에서 자꾸 웃더라. 그런 새끼가 그렇게 웃고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 마이. 양주 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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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말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 1시간이나 넘도록 나타나지도 않고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고.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예? 응? 응? 야, 서우진. 너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니? 사람 걱정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 뭔데? 네. 아무래도 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요. 진짜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칭찬이라는 걸 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서 김사부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